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 게임 단위입니다. 1등에게 낸 50만 원 선수입니다. 왜?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OK! 뭐야? 설마 천장이야? IMC의 승으로 돌아왔습니다. OK, let's get it.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너희들 너무 잘하는데? 애들 잘해요. 아, 그만 좀 쏘라고! 그럼 바로... 네, 다음 게임은 뭐죠? 다음 게임에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네, 다음 게임은 뭐죠? 다음 게임에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테이즈 런너입니다. 테이즈 런너는 어떻게 해? 나 진짜 테이즈 런너라는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어렸을 때 했었는데, 어렸을 때. 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중학교 때 하던 게임이에요. 이건 진짜 할 줄 몰라. OK! OK,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만들면 되나요? 네. 자, 만듭니다. 빅보는 뭐야? 오, 야, 이거 약간 남준이 같은데? 야, 이거 약간 남준이 같아. 봐봐. 정보. 뭔데? 뭐? 뭐? 야, 빅보, 빅보. 빅보 나야. 나 빅보 할 건데? 형, 빅보 할 거예요? 다 해. 어차피 그 하잖아. 오. 잠시만, 빅보를 한다고?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저는 튜토리얼로 먼저 넘어갑니다. 나. 나는 야? J.K. OK. 나는 야, 슈가. 닉네임 뭐로 하라고요? 나는 야, 슈가. 아, 나. 자, 일단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나 캐릭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원이, 아까 초원이. 초원이 할 거예요? 아. 아. 안 돼. 러프로 가자. 와, 이 빅보가 쩐다. 이거 앞에 바람을 거의 막으면서 달리는데? 얘, 왜 뒤로 뛰어? 이상해. OK. 나 튜토리얼 끝. 나 튜토리얼 끝. 나 튜토리얼 끝. 뭐야? 왜 옆으로 뛰냐? 왜 뒤로 뛰어? 얘, 왜 희한하게 뛰어? 얘, 왜 이렇게 뛰어? 얘, 왜 이렇게 뛰어? 원래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예요. 어? 자, 방 만들어주세요. 뭐, 방 이름은 뭔데? 방 이름은 뭐야? 방 이름은 이거 방탄방 아님? 형, 아이디는 뭐예요? 어, 잠깐만. 나는야 뭐예요? 나는야 RM. 어떻게 초대하지? 초대, 나는야, 지민. 나는야, 만개예요, 만개. 나는야, 전전국. 들어오지 마, 3. 1, 2, 3, 1, 2, 3. 들어오지 마, 3. 들어오지 마, 3. 친구들 추천해줘. 비밀번호 1, 2, 3, 1, 2, 3. 들어오지 마, 3. 방 들어오세요. 야, 누구랑 나랑 똑같아.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나는야, 슈가랑 나랑 똑같아. 야, 나도 커스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 이 아이템 다 맞히는데, 또? 아니요, 원래 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왜? 아, 자, 님들 기본템을 합시다, 우리. 자, 기본템입니다. 자, 기본이에요? 네. 자, 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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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 기본템인데요. 아, 그래? 자, 레디, 레디 해주세요. 제이홉. 제이홉, 레디하세요. ecatenaicun. 자, 나의 키에." 저들은 알고 있는 사람 없으세요. 시작 indigenous. 일단 헷. 모든 점프가 뭐예요? 저하는데? 좀 봐, 뭔데? 뭐야? held Ав vic finally. 내가 Swiss was not gone. 왜 저를 끌고있니, 왜 이러는지. 뭐예요? 너무 어렵다. 나는 3등이야. 하나? 왜 이거 안봐, 얘들? 얘들아, 이거 뭐야? 왜 떨어지고 날씨야? 왜 이렇게?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멈춰서 달리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치는데? 왜 이렇게 지쳐? 형, 이 캐릭터가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 캐릭터가 달리는 게 체감상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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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나가지를 못해? 첫 판 연습하면 안 돼요? 이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 X 뭐야, 이거? 들어가지도 못했어. 오케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뭘 알아? 이게 랜덤이냐? 뭘 알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 흑화했는데? 태영이, 이거 기본템 아냐? 쟤 둘이만 너무 잘하네. 남준아, 어? 남준아, 진짜 진짜 너 같다, 야. 야, 가자. 자, 레디하세요. 재영이 레디. 정국 레디. 여러분들, 근데 저 키를 모르겠어요. 야, 나도 모르겠어. 야, 얘 왜 달리다 자꾸 멈춰? 야, 달리다 왜 멈추는지 알려주면 안 돼? 나도 모르겠어. 달리다 왜 멈춰? 형이 Z만 누르고 있는 거 아냐? 쭉 누르면 돼요, 방향키를. 야, Z를 누르면 안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컨트롤 알겠다, Z? 어, 야, 형. 왜 부딪히고 달리자? 아, 얘, 얘가 몸을 못 가누는데? 뭐야? 나 1등이야. 뭐야? 나 1등이야. 뭐야? 얘 그러기 상태에 빠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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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나 밟고 가. 야, 나 여기서도 밟히는 거야?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캐릭터가 뒤로 달리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얘는 왜 자꾸 지쳐? 야, 안 되겠다. 얘 뭔가 느린 것 같아. 어, 야, 거봐. 지쳐. 대시 있으면 안 되겠... 어? 뭐야, 나 뭔데 3등이냐? 형 3등이에요? 대단한데? 어, 나 1등이야. 아니, 얘는 왜 자꾸 여기서 밥 달라는 건가? 왜, 왜, 왜 이 새 모양을... 야, 이 새 모양 뭐냐? 야, 자꾸 뭐 달래. 맞죠? 야, 나 대포 쓰고 날아갔어. 뭐야? 근데 이 게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야, 내 앞에 태형이랑 정국이 지나가. 야, 저 보라색 먹는 거냐 안 먹은 거냐? 아이템 어떻게 써요? 아이템 시프트라고 돼 있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아이템, 이제 아이템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 아이, 참나. 야, 저 보라색 먹는 거냐 안 먹은 거냐? 아, 먹는 거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연습 게임 끝. 아, 이제 끝. 지불리아 연습 게임이야. 이제 알았어, 이게 아이템이었어. 난 이거 피해 다녔잖아. 야, 내 앞으로 1, 2등 지나간다니까. 그럼 같이 와요, 그러면. 오케이. 정국이 3등이야? 너무 정국이 앞승 아니야? 야, 이거 뭐야, 나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야, 나. 야, 애들 골이 했는데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니까.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오케이, 연습 게임 끝. 이제 연습 게임 끝. 진짜 합시다. 아니, 얘네 둘만, 얘네 둘만, 그... 그... 안 되겠다. 뭐야, 이게. 얘네, 얘네. 너네 해봤지?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옷 다 벗읍시다. 자, 봐봐, 봐봐. 문제는 이게 다 그냥 원래 기본템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야, 옷 벗기가 있어요, 여기에 또. 다 벗어. 옷에 능력이 있어? 아니, 옷에 능력은 없는데 그냥 다 벗어요. 벗어. 야, 벗어. 마이름 가스타 벗어. 야, 어떻게 벗어? 다 벗어. 이거 어떻게 벗어? 벗겨. 다 벗겨. 착용되어 있는 거 다 벗겨.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좋네. 그럼 딱 공평하잖아요. 야, 근데 뭐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데? 다 벗겼다. 벗긴 게 더 낫네. 그래, 벗긴 게 더 낫겠다. 김남준 벗겼는데 벗긴 게 아닌 거 같다, 이거. 김남준 캐시 쓴 거 아니야? 더 입었는데? 야, 왜 이렇게 남준이 고등학교 때까지 간다, 남준이? 이거 김남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김남준. 자, Let's go, Let's go. 자, 이제 봄 게임 들어갑니다, 봄 게임. 가야 돼, 가야 돼. 레디 안 해. 레디 안 해. 레디 안 해.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가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와, 이거 진짜... 아, 다 죽었어, 이제 가자. 자, 시작. 야, 떨어질 때 뭐 눌러? 컨트롤 눌러야 돼? 컨트롤 눌러야 돼? 컨트롤 눌렀다가 딱 바닥에 도착했을 때 Z. 야, 뭐 눌러야 돼? 알려줘. 나도 몰라요. 아, 점프를 눌러야 돼, 점프를. 나와. 비기라, 비기라, 비기라. 뭐야, 이것들? 시가야. 내가 시가야, 길막했어. 어디 가? 야, 왜 멈춰야 돼? 지침이 멈춰요. 왜 지쳐? 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이라?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템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야, 기다려야 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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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상등이야? 또, 또, 또 전정국이랑 비야? 아, 떨어졌어. 야, 적어도 남준이 이겨. 남준이 이겨야겠다. 야, 뭐야? 뭐야? 비기라. 나와. 나와. 재호, 나와. 아, 씨. 안 와. 안 와. 안 와. 아니, 왜 박쥐에 뒤로 놓으냐? 모르겠어요. 너 캐릭터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오, 전정국이다. 전정국 죽여요, 형. 어떻게 죽여? 몰라요. 여기 죽일 수 있는 게임이야? 아, RM. 아, RM. 아, 앞에서 막 꼼짝거리네.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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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남준아. 이대로 가면 넌 중위권을 해. 가만히 있어도 어? 중위권을 간다고, 알겠어? 네. 손심 차려. 아, 또 떨어졌어. 나 꼴등이야? 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형, 공격할게요, 미안해요. 오, 야, 뭐야, 이거. 형, 미안해요, 나 먼저 갈게요. 오케이, 나 3등, 나 상위권. 진짜, 나 사상 처음이야. 어, 아, 씨. 나 상위권 하고 싶다고, 형. 형, 나와요. 미안해요, 어. 오, 씨. 오, 야, 밟혔어. 형, 미안한데, 먼저 갈게요. 뭐야, 뭐, 어? 나 밟혔어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내가 먼저 밟았어야 되는데. 못 밟았다. 아니, 근데 너무 이 게임을 했던 애들이랑 하니까. 형, 야,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트라이더 같은 느낌이야. 잠깐만! 나 7등이다. 아, 하하. 아, 나 5등이다. 야, 5등이다. 야, 그래도 5등이야. 네, 6등이다. 아, 이 씨. 이거, 이거 너무 태형이와 정국이의 게임 아니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저 둘 빼고 우리 다 아이템 끼자.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아이템 껴도 못 해. 이거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아이템 껴도 우리 뒤늦을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왜 지치는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할머니의 수소 경단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나 할머니의 수소 경단 나왔어. 어? 나 보라색이에요.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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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너 어떻게 봐? 스태미너가 이게 스태미너고 이게 파란 색깔의 스피드. 이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가자. 알아서 피하셈. 와, 김비, 레디해라. 레디해라. 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방금 그 맵이 재밌었는데 방금 그 맵이. 컨트롤을 계속 누르다가 Z를 누르래.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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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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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뭐야, 이거, 뭐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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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야, 야. 이 맵 재밌네, 이 맵 재밌네. 오, 야,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오케이, 스키, 스키. 스키, 이 놈의 스키. 우와, 진짜. 아, 정말. 내 생각에 동치가 커서 잘 밟고. 아,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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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중이 가, 남중이 가, 남중이 가, 남중이 가, 남중이 가,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사이건 가. 오케이, 오케이, 사이건. 사이건입니다. 사이건. 수,가 나와. 형한테 질 수는 없지. 아, 7등 실화야? 야, 김남진한테 질 수는 없다. 야, 솔직히 내가 제일 높았는데 질 수 없어. 어? 끝났어? 아, 너무 빨리 끝났다. 오케이, frequencies. 오케이, 먹어라. 먹어라. 오케이, frequencies. 뭐야, 이 끝나는 거야? 와 plants extra. 시청자 вари diminutes. 와, 7등이야. 아, 김석진 형, 윈윤기 형, 제이호 뭐냐? 아, 진짜. 야,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끝났어. 게임 너무 못하네. 나도 갑자기 끝났어, 당황했다. 아, 좀 잘해 봐. 아, 나 여기 서고 싶다, 나도. 자, 이제 테이전은 끝났네, 그러면 이제. 그치. 어, 끝났네? 막판 남은 거 아니야? 오, 가자, 가자. 지금 태형이 한 판 이기고, 정국이 한 판 이겼나? 어, 나 두 판 이겼잖아. 야, 여기서 테이전은 너의 진짜 신뢰를 가리다. 자, 자동식 게임이다. 야, 진짜 내가 너네는 이긴다, 진짜. 헤 헤이 형, 장난하나. 야, 너희 진짜 못한다. 적당히 하셔야죠. 가자. 야, 발바야, 나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으니까 벌써. 자, 마이룸 하지 마시고 빨리. 무서운 룩으로 간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네, 나쁜 여기를 물로 치러 같이 가볼까? 다니다 보면 길을 만날 수 있는 원숭이 형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할 거에요. 여기는 바닥은 바이산 공격에 있다가 하다라. 지민아, 밑에 떨어질 때 찾지 어떻게 해? Z 누르면 돼, Z. Z 누르면 서죠? 네. 끝에서? 네. 아니, 그 타이밍이 있는데 미리 Z 눌러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아, 비켜. 아, 정국이, 아, 고수야. 아, 정국이 뭐야? 와, 나 2등이야, 나 2등, 얘들아, 2등이야. 아, 안 되겠다, 재협 2등은 안 돼. 재협 죽여, 재협 죽여. 재협 죽여야 돼. 나 왜, 나를 왜 죽여? 재협 2등은 안 돼. 재협은 나를, 재협 먹어라! 재협 먹어라! 야, 나 개고리를 변했어,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야, 왜 수영해? 뭐야? 뭐야, 수영 되네? 야, 왜 수영해? 근데 나 왜 수영해도 꼴등이야. 아니, 수영이 되는 거였어, 이렇게 밀려가지고? 남준아, 가지. 가야지, 그렇지, 남준아. 힘내, 인마. 힘내. 나와. 날 막을 수 없다. 뭐야, 왜 이래? 야, 이 돌멩이가 안 비켜. 어, 나 2등 진짜, 이렇게 잠시나마 2등을 해보니 정말 꿀맛 같구나. 아, 이 돌멩이 좀 망치죠. 설마 1등이냐? 설마 김남준 1등이야? 1등! 아, 여기서 차분이만 가면 돼. 아, 남준아. 아니야, 침착해. 1등! 야, 내가 1등이야. 왜 지치냐고! 왜 지치냐고! 아, 안 돼, 그러지 마. 왜 떨어지는 난리야. 아, 이 돌멩이 뭐야. 아, 이 돌멩이 뭐야. 아, 제발. 오케이. 오, 나 5등이야. 왜, 뭐야, 내가 왜 5등이야? 야, 바로 앞에서 왜 지쳐? 왜 안 끝나, 나?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냐고. 어, 아니, 남준아. 남준아, 나 널 믿어. 야, 뭐야, 어디로 가야, 형. 뭐야, 뭐야, 뭐야. 야, 어디로 가는데? 저 왕을 때려야 돼? 야, 뭔데? 야, 우리 진짜 게임 못한다, 와. 아니, 야, 저 왕을 어떻게 때려?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머리 위로 밟아야 돼. 그거를 알려줘야 게임을 들어가지. 야, 바로 앞에서 왜 지쳐? 왜 안 끝나, 나?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마지막 게임 게임 페인트 러너는 정신 씨. 오케이. 정보이가 이겼네. 마지막 게임 뭔가요? 마지막 게임은 막판 뒤엎기 가요? 어렵다. 마지막 점수 3점을 걸고 가는 그렇지, 갱키스트. 갱키스트? 막판 뒤엎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결. 갱키스트 해주시는 분 계세요? 정보기 해봤어요. 아, 쟤는 안 해본 게임이 없어. 왜? 아, 근데 나 보기만 했어. 야, 왜 다 손 들고 있어? 나 어떻게 손 들었냐? 야, 손 어떻게 들어? 스페이스가 들어올 손 들어. 야, 얘들아, 이게 레디다. 스페이스가 레디야. 자, 레디, 레디 하세요. 손 들어. 야, 손 들어. 야, 손 들어. 야, 손 들어. 야, 손 들어. 어, 뭐야 이거? 야, 다시 손 내려. 어, 저거 뭐? 이상한 떴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ESC. ESC, ESC. 자, 다시. Put your hands in the air. 야. 컴온, 맨. 자, 손 내려. 손 내려. 야, 얘들아. 손 들어 하면 되는 거다. 손 들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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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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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왜 시작을 안 했는데? 왜 시작을 안 해? 제이홉이 방장이야. 스타트. 아, 2. 1. 오케이, 들어간다. 됐다. 됐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뭐하는 게임인데요?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여지가 않아요. 뭐야. 야야, 놔, 놔 놔 놔 놔 놔 야, 놔라고.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움직여? 아니, 어떻게 움직여? JESE HOW I'm going? 아니, 어떻게 움직이냐고.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가? 야, 뭐가 공격이야? 아니야, 이게 이게, 기가 이상해. 키가 뭐야? 이거 남준형이야? 이리와. 나 살려줘, 이거 어떻게 올라가? 나 1등이야. 나 1등 아니야? 아니야. 형이 떨궈야 돼. 나 지금 누구고 있는 거야? 이리와. 나도 연습 게임 한 번만 더 해보자. 나 시작하자마자 끌려서 죽었어. 아니. 우리 다시 한 번 하자. 마우스라는 거야, 이거? 좀 죽어봐. 죽어, 죽자. 떨어져, 떨어져. 이리와. 아니, 이거 마우스라는 게임이야? 마우스라는 말 아는데요? 마우스라는 말 아는데요? 마우스라는 거예요, 마우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 거예요? 아니. 자, 다시 합니다. 허비 형, 봐봐요. 뭐야? 공명 죽었다. 허비 형, 봐봐요. 이게 있으면 나 잡아봐. 뭐? 나를 잡아봐. 잡았어. 잡고 막. 이리와. 아, 이 씨. 야. 야. 종아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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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잡는 게 뭐야? 야. 잡는 게 뭐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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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성장, 황소, 이리 와. 황소, 이리 와. 다시 가. 누구야? 누구야? 가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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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뭐야, 이거? 아무도 다 했는데 이겼어. 마지막 연습 경기. 대한독민 만세. 뭐야? 나 떨어졌다. 내가 못돼. 이 게임은 가만히 있어야 돼. 던지 마. 공룡이 누구냐? 공룡이 누구냐? 나다, 인마. 나다. 저기로 가. 저기로 가라, 성장, 황소야. 형, 건들지 마. 우리 팀 먹어. 팀 먹어. 팀 해, 팀 해. 돌아. 팀 해, 팀 해. 방금 공룡 떨어진 것 같은데? 팀 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모자 벗겨진 거야. 영간이 가발 벗겨졌어요. 건방 중에 누워있어? 대거와. 저거 머리 잡아. 저거 머리 잡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야, 너 일로 와봐. 건방 중에 누워있어? 대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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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로 가. 야, 이거 또 왜 이렇게. 영간이. 형, 이따 분홍색도 처리하죠. 팀 해, 팀 해. 오케이. 야, 붙잡아. 머리 붙잡아. 야, 머리 잡어. 대거와. 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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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온투, 온투. 읽 boardríiego. 읽어 let's go. Ulone, two. 둘 다 가. 그냥 둘 다 order. 잘하는데? US. One, two. 앗.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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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 vein. NY야, 이게 숨어있어. 지NY야, 숨어있다. 뭐야? 지 basics. 도대체, 도대체, 동맹, 동맹. 어디이? 어디? 거기, 거기. 밑에regular votre 손오 TOMAT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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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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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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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갑시다. 내 거 귀엽다. 나도 소화하고 싶어. 형, 소 제 거에요. 각자 고유의 캐릭터가 있어야 해요, 형. 각자 고유의 캐릭터를 정하세요. 저.. 저.. 나 잠시만요. 저 코플 쏘요. 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 너무 귀여운데? 역시 싱한 게 제일 이뻐. 뭔가 고랫 같지 않나? 아니요. 원래 그 완전 고랩들은 이상한 거 입잖아. 에이, 보조해. 나 너무 춘다, 미안. 자, 그럼 스타트합니다. 가자. 자. 준비했어, 손 들어. 준비했어, 손 들어. 손 들어. 스타트합니다. 오케이. 야.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진짜 웃기는데? 진짜, 진짜 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웃기다. 아,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 걸 구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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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푸천에서, 푸천에서. 오케이. 야, 뭐야? 형, 잠시만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야. 자,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해. 건방진 황수. 건방진 황수. 너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죽은 줄 알아? 안 돼. 이리 와. 아니, 판다. 판다. 뭐야? 왜 이래? 판다. 놔줘, 놔줘. 잘 가시고. 잘 가시고. 판다, 잘 가시고. 판다, 너 이리 와. 잘 가라, 판다. 아, 진 형 또 스몰라 해. 야, 이거 잡자. 진 형 잡자. 아, 제이 형 너 때문에. 오케이, 야, 황수. 야, 황수끼리 팀 먹자. 오케이, 황수 팀. 일단 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어, 뭐야? 어, 뭐야? 어디 갔어? 야, 이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얘들아? 좀 알려줘봐. 그래, 얘 어떻게 던져? 어? 좋았어? 야, 도대체, 얘, 던지는 건 없는 거야?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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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부터 잡자, 안 되겠다. 그래, 전국부터 잡자. 얘는 좀 몰아내야 돼. 그래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와. 야, 태용이 1등 했어, 태용이 1등은 못 붙어나 told들여.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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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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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이리 와. 야, 야, 야야, 야야, 야, 야, 야. 야. 살려줘. 살려줘, 조 knight아. 조акс, 조 Circle całe. 조 mają. 살려줘, 살려줘. 아! 아! 오! 야! 야! 야, 슈가, 여기! 슈가, 슈가, 슈가 있다! 슈가, 슈가 있다! 슈가, 슈가 있다! 내가 간다, 이거들아! 야! 야, 야, 야! 그렇다고, 야! 내가 오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냐? 이리 와! 이리 와! 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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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야, 야, 야! 어! 야, 슈가, 잘 가세요! 잘 가요, 슈가! 어! 야!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빨리 끊으세요. 어디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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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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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화였어, 영화! 야, 명경이었다! 태형이 왜 혼자 영화 찍냐? 야, 뭐냐? 야, 여기에서 무빙을 해, 억울하게 죽었어. 아, 진짜 웃기다. 딜 1승! 야,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야, 나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나 아직도, 아직도 들어서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겠어. 나도. 뭐야, 이거? 야, 야, 이번 거 어려울 것 같다. 야, 이건 또 뭐야? 정국아!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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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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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 살려줘. 야, 빠졌어. 야, 빠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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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잠깐만, 얘기 하고... 야, 뭐야, 누구야, 이 빨라성 왕소. 죽어. 야, 뭐야, 왜. 이리와, 이리와. 야, 야, 똑같이 잡았는데 왜 나만, 야, 어떻게 던지냐고 살았어, 살았어, 야, 아니, 안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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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죽었다고, 야, 야, 아니, 안 죽었다. 그냥 꽉 잡고 놀아주지 봐요. 자, 뭐야, 슈가 형, 슈가 형만 살았어? 야, 진짜 정국이 같은 행동한다, 진짜, 와, 정국이에요. 형,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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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이스! 나이스! 게임은 역시 저 둘이 잘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국이랑 지민이가... 아니, 태형이가 잘하네. 형, 나머지 우리는 뭐예요? 감도 안아, 감도 안아. 야, 좀 이겨봐. 야, 우리 다섯 명 연합하자. 다섯 명 연합하자. 정국이랑 태형이. 뭐야? 이리 와, 보라색깔 누구야? 야, 야. 나와봐, 나와봐. 세 명, 세 명. 나와봐, 나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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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죽어, 죽어. 발차기다. 발차기. 야, 김나수.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라. 넌 못 올라왔어. 오케이. 아, 참. 지금 정국이 옆에 있어요. 오른쪽, 왼쪽. 정국이 왼쪽에 있어요. 야, 정국이 죽여, 정국이. 아니, 우리 게임 싸우는 게 아니라고. 아니, 우리 게임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정국이 뭐하고 있는지 봐봐. 정국이 여기 있어. 정국이다. 정국이 잡아. 이리 와, 저거. 저거. 내 모자. 왜? 내 모자 왜 이럴까? 싸우지 말자. 내 캐릭터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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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릭터 술 먹었어. 내 캐릭터 이상해. 남лас해. 그리고, perder, 오브 지리hin. 이상해. 가더라. 가eking contributes. 내가 행복한 게 있고. 나의 אח녀를 치는 것 Corinne. 빨501인은. 정의! 정의 구현했다. 정의는 승리한다. 봐줬다. 여기서 정국이랑 태형이가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 제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제대로 하자. 이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해.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싸우는 건가,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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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정국이 죽었어. 안돼. 잡고 있을걸. 지민이. 내가 뭘 잡았다, 내가 뭘 잡았다. 이리 와.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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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죽었어. 펀치! 펀치! 좋아, 한 명은 같이 죽었어. 태형아, 너도 살아야 해. 태형아, 펀치! 그렇지! 빨리! 이리 와. 넘어가라. 가자. 가자. 좋아, 가자. 아앗!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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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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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죽어. 죽어, 죽어. 태형아, 가자. 태형아, 가자. 오, 기절했어, 기절했어. 좋아, 가자. 기절했어. 가야 해! 오케이! 우리 영웅. 오케이! 이 긴 싸움을 끝내러 왔다. 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자, 이제 e스포츠 게임 모두 끝났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게임을 첫 번째 파는 R&C 내가 유일한 나의 그거였어 터트라이더?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에서 끝났어, 나의 전성기는 남자, 그거라도 이겼잖아 그래 나의 순한 시대였다, 그 부름 쪽 두 번째 게임 정국 세 번째 게임 정국 네 번째 게임 태영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승자는 정국이 아, 그래요? 막판 뒤집기는 거 없었죠? 방탄소년단의 e스포츠 대장은 정국이네, 그러면? 네, 축하된다 축하드립니다 응 재밌었어 오늘의 정식 벌칙은 어떻게 할까요? 네?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있어요? 꼴등 벌칙은 꼴등 있어요? 꼴등도 계산을 했어요? 꼴등은 R&C 저 1등 했잖아요, 하나는 그래도 아닌 거 같아 벌칙은 없고요 자, 오늘은 1등 멤버에게 오늘 특집과 딱 어울리는 문화상품 우와 50만 원짜리? 두께 진짜로?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러운데? 봐봐, 봐봐, 봐봐 정국아, 봐봐 확인해야 돼 달려나 방사 지각지면 확인해야 된다고 우와 우와 이게 50장이야? 진짜? 자, 다 나눠드립니다, 가자 정국아, 형 술만 주라 정국아, 이걸로 책 살 거지? 형은 믿는다 우리 정국이 책 사지 우리 정국이 책 사지 형은 정국입니다 정국 씨, 1등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 문화상품권으로 뭐 할 예정인지 근데 이거 어디 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뭐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다 쓸 수 있어? 네, 도서도 할 수 있고요 대박이다 좋은 곳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 정국이 책 사야지 마음의 양식을 쌓자 여러분,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간만에 진짜 컴퓨터 앉아서 게임을 할 일이 없는데 오늘 간만에 게임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태영이랑 정국이가 게임을 잘하고 그렇지 나머지는 좀 갱비스트가 재밌네요 좋아하는 분야로 이렇게 찬양하게 해서 정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이렇게 또 e스포츠 한 번 체험을 보면서 또 간만에 또 이 리프레쉬를 한 번에 봤는데 우리가 아직 또 남아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즐거운 e스포츠를 끝으로 달려받는 계속된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부셔라! 방탄! 빡! 뭘 부십니까, 자꾸? 너 자꾸 뭘 그렇게 부셔? 달려라! 방탄! 오븐! 술을 못 like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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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항상 빡, 빡,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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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빡! 즐거운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